시험이 끝이 났습니다. 여러분들이 시험 어떠셨나요? 저는 청량 중에서 시험을 쳤습니다. 음... 제가 얼굴이 조금 부어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요즘 거의 맨날 부어있습니다. 제가 최근에 하이볼, 한 달 전쯤부터 하이볼에 빠져가지고 자기 전에 하이볼을 요렇게 마시고 요렇게 마실 수는 없구나. 어쨌든 하이볼에 빠져서 하이볼을 한 잔, 두 잔씩 요렇게 마시고 자고 그랬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알코올 성물이 좀 들어온 상태로 잠을 자서 그런지 아니면 탄산수의 당 성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눈이 요렇게 안 떠지고 얼굴도 요렇게 똥똥하게 부어있는 실정입니다. 어쨌든 하이볼의 유혹을 끊기게 너무나 어렵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총평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엘씨는 쉬웠습니다. 물론 뭐 여러분들 입장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엘씨는 파트 1, 2, 3까지 그게 어렵지 않았고요. 파트 4가 조금 말이 빠른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. 물론 첫 번째 문제, 그러니까 세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선택지가 좀 긴 것들이 꽤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동섭행사 키워드 잘 잡아놓고 사운드 키워맞추기로 풀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.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RC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그런 시험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. 어쨌든 제 총평은 요렇게까지 마무리할 겁니다. 디테일한 것들은 이따가 집에 가서 파트 1, 2, 3, 4 100문제 복원을 해서 답의 포인트가 되는 것들까지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긴 시간 시험 치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따가 빛보다는 느린 총평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손을 위해서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빠이!